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배열을 호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배열에다가 데이터들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했었던 것은 프로그램 내에서 배열의 값을 추가하고 그 다음 호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 상에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브릭 버튼이나 혹은 터치 아니면 다른 센서들을 이용한 상태에서 데이터들을 배열에다가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변수의 증가 감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릭 버튼의 위를 누르면 일식 증가를 하고 아래를 누르면 일식 감소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데어져 있는 것은 현재 내가 눌렀던 브릭 버튼을 저장을 하게 되고 이 품은 두 개를 이용해서 브릭 버튼을 어떤 것을 눌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일문을 통해서 현재 누르고 있는 것과 그 전에 눌렀었던 값이 일치하게 되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 프로그램을 일단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와일문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변수의 브릭 버튼을 누른 것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 이 부분으로 현재 어떤 브릭 버튼을 눌렀는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 위의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위의 버튼과 아래 버튼을 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EV3 화면이나 혹은 컴퓨터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출력하는 것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디스플레이에 변수의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 증가 감소를 통해서 이제 리스트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를 하실 때는 offend라고 되어져 있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배열의 제일 마지막 인덱스에 바로 다음으로 값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라고 되어져 있는 배열에 10, 20, 30을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append 100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 10, 20, 30 바로 다음 30 다음으로 100이라고 하는 값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디스플레이에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LF를 하나 더 하셔서 이제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센터 그다음 이제 a라고 하는 배열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a.offend 괄호 안에 num 그리고 아까 변수의 값이 계속 누를 때랑 뗄 때 값이 두 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나올 수 있도록 여기다가 LF 변수의 값을 누르지 않았을 때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지 않았을 때 디스플레이에 출력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배열에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불러와야 됩니다. 현재 여기로 하게 되면은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설정되어져 있는 뭐 위, 아래, 가운데랑 아무것도 누르지 않음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다른 것을 눌렀을 때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폴문을 통해서 이 A라고 하는 배열을 이제 EV3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씩 출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0.5초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배열을 하나씩 출력을 하는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한 번 눌러봤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됐을 때 프로그램이 폴문을 들어가면서 A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값들을 계속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양 0.5초로 하다 보니까 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갔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폴문에다가 아예 A라고 하는 배열을 집어넣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열에 있는 값들을 호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폴문에다가 배열에 있는 값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랜이라고 하는 배열 데이터들의 갯수를 호출하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라고 되어져 있는 곳에 랜 A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저장이 되어져 있는 배열의 총 길이 데이터들의 수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이용을 하실 때는 여기 A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현재 얘가 배열이 아니라 정수이기 때문에 한 번만 출력을 하고 끝나거나 혹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레인징을 작성을 하셔서 여기 배열에 있는 개수만큼 배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출력되는 것은 0에서부터 배열에 저장되어져 있는 수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배열을 불러오신 다음에 대괄호 안에 I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얘가 0.5초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1초로 작성을 하고 한 번 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는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랜을 이용을 해서 현재 배열의 인덱스로 값을 호출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추가를 하고 추가한 배열만큼의 길이를 불러오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